네, 뉴스업의 인기 급상승 코너 투자업 시간입니다. 투자 기업 정보 생생하게 알려주실 최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이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민입니다. 네, 한 박자 늦으시네요. 아니, 저 배려해드린 거예요. 그래요? 어디 안 겹치게. 네, 차례대로 질서정연한 인사 감사드리고요. 사이가 좋으니까. 네, 우리 이창민 교수님, 뉴스업 나오신다고 어디 언론에 기사까지 떴어요? 저희 학교 홍보팀이 그렇게 열일하는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 그 기사가 스크랩 뜬 게 또 갑갑니다.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여간 뉴스업보다도 우리 이 교수님이 더 뉴스업을 살려주시나요? 저런 기사가 나가네요.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네, 보입니다. 저희 아마 한국강사신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강사신문. 엊그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소식에 극내 증시가 종목 간의 희비가 막 엇갈립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네이버, 카카오 같은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같은. 잘 나갔죠? 네,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급등을 했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화이자가 백신을 만든다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가 되면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또 줄어들 거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 주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고. 반대로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잖아요. 이제 우리가 경제생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금융주, 소비재주 이런 것 중에서 또 같이 급등을 하는데 정유나 자동차가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석유 쓸 일도 적어지고. 이동이 줄어든 거요. 그렇죠. 자동차 쓸 일도 줄어드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쪽은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거죠. 상승을 했군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정을 받기 시작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저금리 시대에 돈이 요즘 주식시장으로 너무 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전에 언택트 시대니까. 조정을 받는 와중에 일환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도 그냥 다 일종의 전망이잖아요. 다시 코로나 이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특별한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켜 봐야죠.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현대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역사를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 시간에 이 시기에 현대차의 현안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SP그룹과 현대차가 손잡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웬 싱가포르 업체죠?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조금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 배드라고 하는데 한 번 국가도시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SP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싱가포르의 국영기업인데 전기 가스 배급 회사예요. 에너지 관련 회사인 거죠. 그래서 여기랑 손을 잡으면서 하기로 한 것이 현대차가 전기차의 생태계를 구축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니까 당연히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충전소 1,000개 이상을 싱가포르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런 충전 인프라가 깔리면서 또 배터리가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를 요즘 구독 경제라고 하잖아요. 구독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잡지 구독하듯이 배터리를 구독해준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배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ESS라고 있는데 그런 걸로 재활용도 해보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리튬, 코발트 이런 금속들을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데까지 해서 전반적인 전기차 배터리 쪽의 에너지에 관련된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실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테스트배드로서 싱가포르를 선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 개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해볼 만하죠. 그런데 요즘 현대차 이런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네요. 세계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하죠. 그 1위 기업인 엔비디아와 손잡고 차세대 커넥티드카 운영체제 무제한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디지털 차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커넥티드카라는 말이 인터넷과 연결된 차라는 거예요. 차가 인터넷과 모든 게 연결돼서 통신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자율주행 차로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하려면 신호체계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차와 차끼리도 연결이 돼서 센서가 계속 작동해서 사고를 내지 않고 서로 피해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그런 센서나 반도체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리고 그거를 다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를 가지고서 새로운 테스트배드를 싱가포르에서 해보겠다고 한 거고. 또 그거와 관련돼 더 발전해서는 이런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손을 잡은 거죠. 현대차가. 그런데 아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이 되면 내가 운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 동안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운전 안 하니까. 영화 보면. 그렇지. 영화 보고. 잘해줘. 그게 되는구나. 업무를 봐야죠. 자면 안 돼? 자도 되죠. 먹고 살려면. 먹어도 돼요. 그 안에서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영화도 봐도 되고 업무를 봐도 되고. 이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인터넷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커넥티드카가 굉장히 그렇게 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엔비디아라는 세계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인 손을 잡은 거죠.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강력한 컴퓨팅이 되는. 이런 데 차의 특별한 운영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차가 하나의 컴퓨터예요. 정의선 회장님은 확실히 제가 보기엔 현대의 이미지를 바꿔야겠다는 작정은 하신 것 같아요. 작정은 했어요. 작정은 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 내도 디지털 부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조나 어떤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상위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서들, IT 부서가 굉장히 회장의 직속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언뜻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의 책임자를 맡은 분의 직급이 상무였는데 전무로 올라갔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역시 그렇군요. 직속 부서를 만들겠죠. 정의선 회장 직속. 직속으로. 좋습니다. 자동차가 IT에 도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주 관심사네요. 지난주 이야기에 이어서, 잠깐 말씀 지난주에 하셨는데,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569m의 사옥.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네. 사옥을 짓고 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과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건물 하나만 구성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아주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6개의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요. 6개. 지금 말씀하신 569m 롯데타워보다 더 크게 짓는데, 이게 105층짜리로 해서, 완전히 현대차의 모든 계열사들의 본사가 그리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기에 연구개발 부서까지 다 넣겠다라고 하고, 이제는 자동차를 주행하는 것을 컴퓨팅으로 또 다 이렇게 시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뭔가 그런 IT에 관련된 직속 부서도 오겠죠. 그런 것들이 되고요. 거기 뉴욕같이 꾸미려고 하잖아요, 원래도. 뉴욕같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첨단 정렬판들 쫙 있고, 그런 식의 약간 첨단 스트리트. 그렇군요. 제가 뉴욕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중도시 같다. 항상 높은 빌딩을 자주 가니까, 공중에 떠 있는 공중도시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뉴욕에 혹시 건물이 몇 천지 아세요? 맨하탄에? 그건 못 들어갔는데. 6만 채입니다. 6만 채. 6만. 6만. 자, 계속 가십시오. 그래서 이거 보니까 10조 원씩이나 들어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10조 5천억을 들여서 땅을 샀고요. 땅감만. 그건 2014년에 산 거. 그다음에 건설 비용이 지금 3조 7천억 원. 아이고야, 엄청나네. 총 합치면 14조 2천억 원이 거기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큰 돈을 아무튼 부동산에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그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2014년에 굉장히 실망을 해서 당시에 주가가, 현대차가 한 22만 원 정도 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15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게 시장에서는 안 좋게 봤군요. 그렇죠. 매우 안 좋게 봤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진짜 회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시그널이 확 가서 주주들이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이게 10조인데 지금 현대차 시총이 지금 현재 현대차 시총이 한 35조? 그러니까 이게 10조들인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부동산 투자도 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더걸작은 제가 기억나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인데요. 이런 건 보통 기업이 이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사회에 아침에 하고 한 40분 했다고 그랬었나? 제가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거 자체를 논의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런 의사결정. 그러니까 지금 정몽구 명예회 회장님이 너무나 그 땅을 거기를 인수해서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짓고 싶은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고 그때 다 평가를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 돈으로 진짜 기술 개발을 해야지 왜 그걸 땅에다가 쓰냐라는. 그런데 저는 참 희한해요. 이 사주들이 이런 투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롯데월드 보십시오. 성남도 지는데 25년간 집념에 불타서. 공항의 팔주로를. 팔주로의 방향까지 바꿔가지고 기어이 지어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뭘 짓고 싶어하는 게 제발 속성인가 봐도. 눈에 보이는 성과. 삼성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심볼을 하나 갖고 싶어하는 거. 그다음에 특징은 그다음에 병원. 병원 갖고 싶어하는 거. 그다음에 호텔. 골프장. 호텔. 호텔 골프장. 그러니까 뭐든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2026년의 완공 목표라고 하네요. 6개 건물이 그룹 통합 사업, 호텔, 업무 시설, 공연장, 전시, 컨벤션. 이런 다채로운 거. 몽땅 다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지금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도 진출한다. 이거 지금 현대차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거하고는 좀 이미지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평가들도 좀 일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항상 했죠. 2013년에 우리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할 때 중고차 시장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했고 당시에 SK가 진출을 했다가 오히려 발을 뺐죠. SK 앵카라는 게 들어갔다가 걔네들은 오히려 나오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몇 년마다 지나가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계속 지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작년 11월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여기는 중소기업 업종으로 안 해도 되겠다라고 부적합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최종 결정하는 거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니다. 아까 박영선 장관 인터뷰했는데 이것도 물어볼 걸죠. 전화 인터뷰 하시던데요. 좀 미리도 얘기해 주시죠.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못 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지금 결론을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소, 중고차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1년에 신차가 178만 대 거래되는데요. 중고차가 371만 대. 거의 2배가 넘게 거래가 돼요. 2배가 넘네요. 그리고 연간 12조 원의 시장입니다. 12조 원. 지방에 가면 서울도 그렇지만 큰 딜러들이 형성돼 있고 어마어마한 주차장 있고 거기 다 모여 계시거든요. 우리 서울에도 장업형 가면 중고차 시장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는 그렇게 개별 딜러들이 다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중고차 시장 옆에는 다 또 조금 조그마한 부품 가게들. 부품 가게. 자동차 고치는 자영업자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대기업 현대차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거 다 현대차가 딜러 역할도 현대차가 하고 고치는 것도 현대차가 하면 다 그 중소시장이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저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제들의 의견을 수렴한 중이다.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좀 갈라지는 문제라. 사실은 계신 분들은 피해를 받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워낙 쌓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중고차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들어가는 거는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대기업 재벌의 자금력이나 이런 걸 이용하면 효과가 금방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의도가 또 뒤섞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중요한 게 이거 중고차를 누가 현대 계열사 중에 누가 하느냐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현대 글로비스가 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글로비스가 하는 거는 정말로 그것도 사익 편치라는. 왜냐하면 글로비스의 지금 회장님 지분이 제일 많아서 거기다 일감 몰아주기로 맨날 얘기가 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중고차까지 가서 가면 그것도 문제고. 마침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정의선 체제 현대차가 가장 큰 과제가 지배구조 개선 또 어떤 순환출조 구자를 해소하는 문제. 그러면서 하도 불공정 문제, 일감 몰아주기 문제, 소유구조,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아요. 산 적에 있죠. 가장 우선적인 숙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소유구조 개편인데요. 소유구조 개편. 현대차 그룹이 재벌 그룹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순환출자 구조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난주 현대그룹의 역사를 보면서 왕자의 난으로 계열 분리를 하고 나올 때 2000년에 정문구 회장이 현대차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기아차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아차를 인수할 때는 누가 인수했냐면 현대차, 그때 당시에 인천제철, 지금은 현대제철이죠.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그다음에 인천제철, 현대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유상진자로 돈을 태워가지고 기아차를 인수했거든요. 50%의 지분을. 그리고 나서 2000년도에 현대차를 독립, 경영을 하겠다고 계열 분리하면서 딱 정문구 회장이 보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차 4%, 그다음에 모비스 8%.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지배권을 유지하려면 한 2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가 현대 모비스의 주식을 20% 사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으로써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를 갖고 현대차가 아까 전에 기아차를 인수했는데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갖게 해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짐으로써 정문구 회장은 별로 지분이 없는데 계열사들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갖게 한 순환출자를 가져서 지배권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된 거죠. 어떻게 바뀔까요? 그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제 생각에는 안을 200개 정도 놓고 고민 중일 거예요. 200개? 뭐 벽품종 좀 늘어놓고 품종 고르는 겁니까? 이게 뭐 200개나 됩니까? 아니 시도를 했었잖아요. 2018년에 시도를 했었거든요. 했다가? 그때 근데 엘리옷이라고 행동주의 펀드랑 주식시장에서 그거 좀 그렇게 현대 그때 글로비스랑 모비스랑 합치는 걸로 해서. 근데 그런 합병은 좀 이상한 합병 아니냐 그래서 철회했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분간은 그냥 지금 같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행보를 하다가 이거 조금 지나고 제 생각에는 내년 정도의 지배구조 개편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게 궁금한 게 그건데요. 어떤 조건에서 그걸 시도할 것이냐 지배구조 개편을. 뭐 이익이 늘어나고 주식값이 오르고 뭔가 이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때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착수한다. 생각은 갖고 있다가 행동은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냐면 정문구 회장이 주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게 적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지. 지분을 돌려막기로 지배권을 유지했는데. 몇 바퀴 돌면 막 불포로 오르죠. 그렇죠. 가공사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선 회장은 그래서 이 순환출자 구조를 풀겠다라고 사회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8년에 시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게 불공정한 모습처럼 보여서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붕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권은 강화하되 그동안 지배권의 비결로 알려졌던 이 순환출자 구조는 해소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대안을 놓고 200개도 없는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거고. 아무튼 저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이미. 내년 안에는 뭔가 실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좋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말입니다. 정의선 회장하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차이점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캐릭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너무 은둔형이고요. 정의선 부회장은 이재 회장이시죠. 부회장이라고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보다는 개방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적극적인 이미지 공격적 이미지는 확실히 현대차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시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막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끝까지 추진을 해서 했다가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됐고요. 정의선 회장은 18년도에 추진하다 시장에서 반대하니까 그거를 또 수용해서 자기가 하던 걸 중단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그나마 목소리를 얼마나 듣냐. 얼마나 귀가 열려있고 소통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정의선 부회장은 굉장히 그래도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도 수렴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안 듣고 하시면 결국은 어떤 회사는 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적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으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론을 또 관심을 많이 두신다니까 당연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 정도를 다는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현대차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 한 1분씩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기술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이 바뀌고 있죠. 자동차 산업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모터로 가는 걸로 만들어지고 내연기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 8천 개에서 1만 개 정도의 부품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엄청난 차이네요. 이게 자동차 산업 전체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겠지만 또 그 현대차가 기존에 거래했던 부품업체 중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느 부품이냐. 어느 부품이냐. 그리고 현대차가 이렇게 새로운 자동차 전환 시기에 어디에 또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자동차 이용에 대한 변화가 생겨요. 소유에서 공유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니까 함께 고려하셔야 된다. 일종의 플랫폼 경제. 그렇죠. 공유 경제. 그 점도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 교수님 짧게 덧붙이실 이야기. 네. 현대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회장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굵직굵직해서 계속해서 사업적인 비전. 그다음에 지배구조 재편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뭔가 나올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있다고 바라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는데요. 과거의 현대차의 미래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투자업 하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흥미진진한 투자 이야기 듣겠습니다.